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영원한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은혜 한인교회 파송을 받았고요. 저희 아내가 이제 훈련원 3기생입니다. 저희가 이제 2012년도에 처음 이제 케냐 사획지를 밟게 되었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ppt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킬리피라는 곳입니다. 나이룹에서 차로 12시간 떨어진 곳에서 지금 사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사획을 하고 있습니다. 킬리피 지역에 있는 gmi 본부 내 사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부 외 사획이 있습니다. 본부 내 사획에서는 신학교 사획과 유치원 초등학교 사역 그 다음에 주일학교 사획이 있고 본부 외 사획이 교단 교회 사획과 건축 사획들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저희가 이제 저희 가정과 우리 돌아가신 박원근 성교사님과 박윤식 성교사님 가정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저희 본부 내 사획에는 2017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은혜 신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 은혜 유초등학교와 은혜 주일학교 사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신학교 사획은 설립 연도는 2005년 4월부터 시작됐고요. 우리 고 박원근 성교사님께서 설립을 시작하셨고 지금 현재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월마다 한 번씩 신학생들을 소집해서 2주 동안 세 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지금 2007년도 1기 졸업을 해서 지금까지 564명의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현재 학생 수는 15기, 16기 합쳐서 65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저희가 항상 세션마다 시작과 마지막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저희 졸업하기 전에 항상 성찬을 대합니다. 다음 사진. 이번 이제 5월달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졸업사진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이번에 42명의 14기 학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졸업식 사진이고요. 그 다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현재 15기, 16기, 65명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그 다음이 유치원 초등학교 사역인데요. 설립연전은 2018년도 1월부터 시작했고 현재 원지혜 선교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생 수는 135명에 초등학교는 193명, 총 328명이 있고요. 직원 수는 이제 선생님 2명과 기타 스태프들 총에서 총 21명의 스태플들이 저희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저희 이제 모토가 있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18절 Grow in Grace and Knowledge로 해서 저희가 이 표를 가지고 슬로건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 철학은 우리는 영혼 구원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까지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사는 사명을 갖고 학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사명도 일반 교사의 사명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저희들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저희 학교 건물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저희가 항상 수업하기 전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금요일날 저희가 매주 금요일 아침에 전교생 330명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예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컴퓨터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도서관을 이제 올해부터 열었는데 아이들 이제 의무적으로 책을 읽히게 합니다. 책 읽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달 그 매달에 아이들 생일 파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생일 집에서 생일 파티를 못 해주는데 저희 학교에서 애들이 20명이고 30명이고 아이들 그 달에 있는 생일 파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생일 파티 모습이고요. 올해 이제 학교를 오픈한 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전교생 체육대회를 했는데 지난달 8월에 했습니다. 아이들 체육대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매주 월요일날 청결 검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손톱은 얼만큼 긴지 아니면 세수는 했는지 머리칼은 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선생님들이 때리거든요. 아직까지는 체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아이들 놀이터 모습입니다. 놀이터도 저희 슬라이드를 여러 번 바꿨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타일을 깔아가지고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망가지지 않고 잘 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스쿨 저기 벤 모습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한 차에 30명씩 아이들 타거든요. 30명씩 타고 지금 아이들 집으로 데려다진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제 작년 11월에 유치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저희가 이제 2021년 11월에 그레이스 초등학교를 한 학교를 더 오픈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본부에서 2시간 떨어진 곳인데요. 여기 지금 새 교실과 선생님 교실 이렇게 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은 저희 주일학교 사역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됐고요. 저희와 아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한 70명 정도 아이들 예배를 드리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아이들 모습이고요. 예배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다음에 쭉 넘겨주세요. 예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산하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부계 외 사역이거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6지역에 65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6지역에 관리 감동하는 노예급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줄리아스 로버트 해리 크리스 폴 목사님이 저희와 함께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저희 이제 조직도 모습이거든요. 각 지역마다 이제 저희 오버시어 목사님들과 함께 많게는 20개 적게는 7개의 교회들을 잘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이제 산하 교회의 목사님들 모여서 1년에 한 두 번씩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과 9월에 두 번의 세미나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1년에 저희가 한두 번씩 또 구제 사역을 하거든요. 저들이 먹는 우갈리 옥수수 가루를 또 배급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이제 5월 달에 암호그룹에서 정수필드를 받아서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깨끗한 물 마시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원원 교수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감사하기도 한 1년에 계속 3개, 4개씩 교회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 짓는 것을 기뻐하시고 올해도 두 번 두 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고요. 십자의 복음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내년에 중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신학교 학생들 14기, 15기 학생들 잘 공부하여서 훌륭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또 건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렸는데요. 저희 이제 사역과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고 저희 돌아가신 박원군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말린디에 왔을 때 저희를 반겨주시고 저희를 이제 사역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고 이제 박원군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과 어떻게 저희가 이제 9년 동안 사역을 같이 했는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독특한 기질이 있습니다. 이 기질 때문에 사람들과 연합해서 사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케냐에도 한국 선교사님 가정들이 한 300가정 이상이 와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단독으로 열심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세 가정이 모여서 사역을 할 때도 있지만 이분들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사역을 하다가도 몇 개월 후에는 서로 갈라서 자기 각각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임 선교사님과 함께 9년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고 어떻게 이 사역들이 저에게 이양이 됐는지 이것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9년 동안 선임 선교사님과 남들은 다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면 다 찢어지고 헤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9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브릿지 역할을 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리 역할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1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리가 바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순종과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선교사와 또 현지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또 이어주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첫 번째 이해와 배려 이것은 1세대가 갖춰야 할 요소입니다. 박오군 선교사님과 박윤식 사모님께서는 이해와 배려로 저희와 함께 한 지붕에서 9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박오군 선교사님께서는 말린대에서 13년 동안 그 컴파운드를 렌트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왔을 때 다음 세대는 새빵사리를 물려줄 수 없다 하면서 땅을 이에크를 사시고 저희가 왔을 때쯤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2017년도에 저희가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도 박오군 선교사님께서는 저에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식구가 많고 앞으로 계속 사역할 사람이라면서 큰 집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차가 다 돼서 차량을 구입할 때도 황성교사가 타야 할 차니까 좋고 튼튼한 차를 사야 한다면서 항상 저희들을 배려해 주시고 저희들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자식 같은 저지만 항상 저희들에게 존댓말을 써주시고 또 손 아래의 사람이지만 항상 저희들을 동역자로 생각해 주시고 대해주셨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는 늘 그런 돌아가신 박오군 선교사님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세대가 가져야 할 요소인데요. 그것이 바로 순정과 인내입니다. 인내보다도 버티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저희 선교사님과 그런 관계에서도 제가 권위에 대해서 순정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늘 인내하며 그것을 잘 이겨나감으로 해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신학 사역을 하신다고 해서 저에게도 강의를 하나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강의는 주시지 않냐 하시고 차키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차키를 주시면서 케냐 구석구석을 정말 많이 운전해가면서 교단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9년 동안 운전만 했다는 어떤 그런 기억밖에 없을 정도로 운전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퇴는 안 하시고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은혜교회에 은퇴 나이가 없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자절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제가 하고 싶은 사역도 많았지만 그래도 순정하면서 목사님 사역을 둬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이 이런 말씀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 이 속단말이 얼마나 저에게 이렇게 위로가 됐는지 조금만 참자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그래 언젠가는 또 목사님 은퇴하시고 또 저희가 이걸 맡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늘 순정하면서 그 사역을 또 목사님의 사역을 보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세 번째로 가출할 요소가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저희가 현지인들과의 이렇게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켄엘에 왔을 때 목사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 사역 동안에 이제 사모님과 좀 많이 다투시고 사모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사모님 다투시고 짜증내시고 항상 신경이 예매해지시고 또 사역과 또한 사람들로 인해서 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날은 저희 아내와 함께 여보 우리는 진짜 사역 맡아서 하면 목사님 사모님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대하자. 그렇게 늘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의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내와 많이 다투게 되고 또 짜증내고 아이들에게 짜증내고 또 사람들을 오게 되면 거리를 두고 또 현지인들로부터 많이 상처를 받고 저희가 그 현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또 약간 슬럼프에 빠졌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한날은 이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성교사 되려면 아직 멀었어. 성교사는 성교사라는 타이틀을 아무나 다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무슨 성교사라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거야. 우리는 아직 부족한 사액자일 뿐이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교사에게서는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사액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교사들 속에서 돈을 뺏고 물질을 뺏고 거짓말하고 참된 죄자라고 좀 잘 대해주고 잘 가르쳐줬지만 또 결국은 배신하고 또 성교사에게 문제를 만들어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맡겨놨더니 재정을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야밤도주하거나 또 이렇게 수많은 일들로 인해 좌절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가 늘 사랑과 용서로 인해 저들에게 가까이 간다면 언제 저희들이 그 많은 사액들을 감당해 내실 줄 믿습니다. 박목사님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났는데 우리는 여기에 주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고국 돌아갈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건축도 해서 저들에게 주고 또 학교도 건축해서 저들에게 주고 또 사액비도 저희들에게 잘 사액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랑도 주고 또 용서해주고 단지 우리가 저희들이 단지 저희들이 사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간증과 복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교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액입니다. 성교는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교는 구제도 아니고 동정도 아닙니다. 늘 동영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자나 또 앞에 나와서 사액 하시는 자나 하늘 상급은 동일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